에이, 그거 참 더러운 줄 갔네. 아주 그냥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슬프다고. 다 차였다고. 한 바울만. 집을 딱 한 바울만 나와라. 어? 어. 술? 아, 좋지. 아유, 먹고 죽어. 어딘데? 아, 콜. 아니,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? 헤어지자고 할 거면 거기서 외부 잤대? 오늘까지 써야 하는 반값 쿠폰이 있었나 봐. 새로 만난 여자 앞에서는 쿠폰 쓰기 쪽팔렸나 보지 뭐. 그거 미친놈 아니야? 하여간 못생긴 놈들이 꼴값 던다더니. 야, 너 설마 연락하려는 거 아니지? 어? 지켜. 마지막 자존심은 좀 지키자. 어머,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? 오정태. 어? 야, 연락해봐. 병원 어딨냐고 물어보자. 에이, 진짜. 근데 그 자식 사진을 너가 왜 가지고 있어? 자기 옛날 모습 말고 지금 모습으로 기억해달라길래 셀카 한번 찍어달라 그랬다. 걔는 그런다고 그걸 찍디? 걔도 걔지만 너도 참 난년이다. 자기 찬 남자한테 셀카 찍어달라는 년. 참신하다, 참신해. 이 사진 보고 두구두구 기억할 거야. 뭘? 역시 잘생긴 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. 그 착했던 사람이 얼굴 바뀌니까 아주 다른 사람이 됐잖아. 지금 니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? 이게 차이더니 뇌가 쪼그라들었나? 누가! 아, 깜짝이야. 너 그 짓 좀 하지마. 괜찮아? 울어? 아, 뭐 그 깐 놈 때문에 울어. 어? 울지마. 봐봐. 어? 저 잘생긴 놈을çons. 어이rah. 엽. 베일내 노인遊사 seria norte gressor.